이 영상은 픽션이며 MIM은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SCP재단을 모티브로 한 가상의 단체입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요원들은 실제 MIM 네이버 카페 및 로블럭스 클럽, 이메일 제보, 유튜브 댓글 등으로 비밀조사 활동을 하고 있는 요원들의 오노케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음, 요즘 어둠의 세력들이 조용하고, 2021년인데 또 무슨 캐릭터를 꾸미고 있을지 걱정하고... 아빠, 오늘 아침에 장산락이 우리 MIM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걸 내가 봤어. 쿠리, MIM 마법연구단 하이클래스 마법사. 오, 그래? 마침 지루했는데 잘 됐군. 잡아서 격리나 시키자. 장산락이 격리 수치 레벨이나 되나? 그냥 잡아서 치킨으로 먹자. 뭐라고? 치킨? 천잰데? 뭐예요? 지금 저 빼고 치킨 드시려고 한 거였어요? 저도 같이 먹을래요. MIM 제5 지부장 크림 요원. 아, 그게 아니고요. 지금 장산락 잡으러 가려고요. 아, 그래요? 그럼 저도 같이 도울게요. 그럼 크림 언니도 같이 가요. 근데 장산락이 우리 모두 나눠 먹을 정도로 크기가 큰가? 에이, 모자르면 치킨 하나 더 주문하면 되죠. 그럼 돈은 누가 내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하하, 아, 제가 낼 테니까 일단 출동하도록 하죠. 어쨌든 그들은 장산락을 잡기 위해 길을 나섰다. 일단 장산락이 어떻게 변신하는지 연구해야 하니까 잡아서 격리를 시키는 게 어떨까요? 잡아서 제 뱃속에 격리시킬 거예요. 제 뱃속에도요? 아, 쿠리야? 어제도 치킨 먹었잖아. 에이, 이리 내 치킨은 기본이죠. 근데 못 잡으면 어떡하지? 그럼 치킨 못 먹는 건가? 오, 진정들 하세요. 못 잡아도 치킨 사드릴 테니까. 다들 여기 모여서 뭐 하시는 건가요? MIM 제17 지부장, 슈가 요원. 오, 슈가 요원님. 요원님도 함께 장산락 잡으러 가시죠. 안 그래도 주변에 장산락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서 순찰 중이었습니다. 저희도 장산락 잡아서 치킨 파티하려고요. 장산락을요? 맛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슈가 요원님도 도와주세요. 장산락은 우리 모습으로도 변신할 수 있으니까 모두 주의하시고요. 그럼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겠군요. 먼저 확인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슈가 요원? 지금 가장 수상한 건 너야. 갑자기 우리 앞에 나타났잖아. 말했잖아요. 장산락이 나타났다는 제보를 받고 순찰 중이었다고요. 그럼 어서 동성 불어. 지금까지 어디서 뭐 했는지. 오, 이거 어멍어스 분위기인데. 장산락이 임포스터군. 제보받고 바로 일태로 순찰 중이었어요. 진짜 제가 임포, 아니 장산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크림 요원님 진정하세요. 제가 아까 오다가 슈가 요원님께 제보한 거예요. 아니, 슈가가 확실해요. 너지, 너가 장산락이지. 그런 말을 하시는 크림님이 더 수상한데요? 아, 그래도 서로 의심하지 말아요, 요원님들. 아, 어떡하지? 아니, 딱 봐도 쟤 수상하잖아요.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흠, 역시 크림 요원님은 추리력이 대단하네요. 그쵸? 크림님 봐도 슈가가 의심스럽죠? 아니, 크림님. 크림님까지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어, 근데 크림 요원님. 이렇게 추리를 잘하시면서 우리 저번에 어멍어스 할 때 임포스터인 거 왜 그렇게 빨리 지켰어요? 아, 그게 제가 추리는 잘해도 임포스터 같은 남 속이는 건 잘 못해져요. 너구나, 장산락. 너? 뭐, 무슨 소리야, 갑자기? 지난번 어멍어스 할 때 크림님은 단 한 번도 임포스터였던 적이 없어. 아, 역시 니가 장산락이었구나. 크, 크림 녀석. 잼민이라고 우습게 봤더니 잘도 알아났구나. 하지만 너희들이 날 너무 우습게 보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잡아먹었겠다는 생각은 안 해나 보지? 나의 무서움을 오늘이야말로 똑똑히 보여주지. 분노의 광풍을. 프로스트 쉿. 장산락이 이렇게 강했었나? 아빠, 아직 장염도 안 났는데 뿌리하지 마. 아무래도 장산락의 비밀 조사 보고서는 잘못된 것 같아요. 저 힘은 상금력의 이상입니다. 내가 말했지. 나의 무서움을 보여주겠다고. 우선 잼민이 너부터 처리해주마. 분노의 닭볕을. 흠, 간지럽군. 아니, 어떻게 먼저 난 거지? 잼민이 녀석이 제법이군. 나는 나 자신을 잼민이라고 인정하는 자. 잼민이가 각종하는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지. 나와라! 프로스트 퓨릭! 뭐, 뭐야? 너 같은 잼민이가 어떻게 그런 전사껏 수환소를 다룰 수 있는 거지? 왜냐하면 잼민이의 상상력은 무한하거든. 내 앞의 척을 맞설아라. 프로스트 퓨리! 크아, 이, 이럴수가! 그럼, 제가 막 가칠게요. 사신의 흑도수! 전건 절기! 우리는 장산닭을 MIM 제27기지에 격리했습니다. 장산닭은 맨임마스크 명명법에 익어 MIM 공사사로 분류되었으며 등급은 스켈루스입니다. 그리고 그날 MIM에서는 치킨 파티가 열렸습니다. 맛있으면 0칼로리야! 어? 뭐지? math problems. 어, I can help you. lemme see. 알았, 음, here's the easy one. What's 6x3? 6x3! I don't know. 6x3! I don't! 6x3! I legit don't know! 6x3! I don't know! What is it? What is it? Get your mom. Why? I don't wanna know! You Last time we do You Last time we do Hey Last time we d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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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lt You